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인더숲 다섯 친구들이 한밤에 방구석 노래방을 펼치는 가운데 눈물과 고백이 이어집니다. 5일 공개되는 하이브의 오리지널 콘텐츠 인더숲 우정여행에서는 여행 3일차를 맞아 더욱 진솔하고 깊어진 박서준, 핏보이, 최우식, 박형식, 뷔의 여행기가 그려집니다. 깊어가는 고성의 밤, 박형식과 뷔는 숙소에서 방구석 노래방을 개장하며 실력을 뽐냅니다. 이들의 노래의 친구들은 한껏 분위기에 취하고 쑥스러워하던 박서준과 최우식은 마이크를 건네받자마자 숨겨온 노래 실력을 드러내며 반전 매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파자마까지 맞춰 입은 다섯 친구들은 잠은 무조건 함께 자겠다는 각오로 직접 매트리스를 옮기며 한바탕 소동을 벌인다. 불 꺼진 방에 나란히 누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뷔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막내 뷔의 눈물의 생각이 많아진 친구들이 나누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다음날 우정여행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며 겨울바다에서 추억을 남기고 스케이트장으로 향하는 친구들 바다가 아닌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세상 무해한 다섯 친구들의 여행기는 오늘 저녁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중국 팬들의 앨범 구매액이 케이팝 팬클럽 1, 2, 3위를 석권하며 팬덤 경제 1인자의 위상을 등옥 뺐습니다. 케이팝 차트 데이터베이스가 7월 30일 발표한 중국의 케이팝 팬클럽 앨범 공동구매 톱20에서 비해 중국 최대 팬클럽 바이두 비바는 공동구매액 톱3을 휩쓸었습니다. 1, 2, 3위에 오른 바이두 비바의 공동구매 총액은 하나 153억 원에 달합니다. 바이두 비바가 가장 많이 구매한 방탄소년단 정규 4집 앨범 맵 오브 더 솔칠은 총 23만 300장 하나 62억 원의 공동구매액을 달성 역대 케이팝 게임 팬클럽 공동구매 1위를 기록하며 방탄소년단 앨범 판매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위는 최근 발매한 엔솔로지 앨범 프로프로 16만 7,065장 하나 50억 원의 공동구매액을 달성했습니다. 중국에서 구매한 프로프 앨범은 총 118억 원으로 이중 바이두 비바는 전체의 42.6%에 달하는 구매액으로 막강한 팬덤 화력을 입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비해 중국 팬들이 당국의 한류 단속에도 불구하고 니와 350만 달러 상당의 프로프 앨범을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를 향한 중국 팬들의 열정은 한안령이라는 장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3위는 네보브더솔 페르소나로 17만 400장 하나 42억 원을 기록하며 각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비해 중국 팬들이 이처럼 앨범 구매의 화력을 모으는 것은 판매량이 스타의 인기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비가 대륙의 왕자로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에서 바이두 비바는 3년 연속 케이팝 팬덤 공동구매 1위를 기록 원톱 경제력과 팬파워를 자랑합니다. 바이두 비바는 중국 케이팝 팬들의 주요 온라인 활동 무대인 웨이보에 178만 7천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중국 내 인기도를 나타내는 팔로워 수, 게시글 수, 페이지뷰에서 모두 그룹 내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지표인 생일모금에서는 2년 연속 케이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분만에 약 5억 원을 모금해 케이팝 역대 생일모금 신기록을 세운 바 있어 올해에는 어떤 역대급 이벤트를 선물할지 기대를 모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